하나둘 심기 시작한 나무가 숲을 이루듯 오래전 뿌린 씨앗이 야생화 천국을 만든 곳으로 갑니다. 아버님 저희 EBS 촬영팀인데 오늘 촬영하기로 하셨던... 얘기 들었어요. 스타트를 1코스부터 해서 쭉 구경을 하셔야 되거든요, 일단은. 개인 정원인데 코스가 있다고요? 여기가 한반도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이 전체를 가꾸는 데 한 18년이 걸린 것 같아요. 우리 토종 자생식물이 99% 심어놓고 있습니다.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우리 부부 손이 안 간 곳이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. 봄의 기운을 듬뿍 주는 거죠. 부부의 정원에는 야생화가 무려 360여 종이 있습니다. 얘는 속쇠라는 애인데요. 만지면 칠카치래요. 여기가 표면이. 그래서 이제 우리 손톱 소재할 때 요렇게. 요런 데 이렇게 할 정도로 하면 여기가 이렇게 갈려요, 손톱이. 뭐 이렇게 뭐 쇠처럼 심하게, 세게는 안 되지만 이렇게 하면은 청소가 됐대요, 이렇게. 완전 하트네요. 그쵸? 사랑합니다. 이거 좀 봐요, 이게 뭔가. 나 우리 한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도 안 해봤거든요. 누가? 얘가 대신해요, 얘가. 봐요, 그거 하트 모양이죠. 말로 해봐. 사랑합니다. 어, 나도. 두 배로 사랑합니다. 아이고, 두 배로요? 나도 두 배로 사랑해요. 왜 따라해요, 왜? 나야 뭐 자주 하니까. 나야 하지 마세요. 나는 자주 하잖아. 꽃 보듯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만들어 온 정원입니다. 맛도 좋고, 색깔도 예쁘고, 마음이 힘이 되는 꽃차를 만들 거예요, 이걸로. 얘가 비빔밥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. 꽃비빔밥으로 올라가요, 고명으로. 단풍트리플 색깔도 예쁘고, 슬슥시 같은 꽃. 굉장히 우아하고 좋아요. 예뻐요, 지금. 연부렁 색깔로 꽃이. 아, 여기서 찍으세요, 여기서. 너무 멋있어요. 하늘하고도 잘 어울리고, 슬슥시 같은 꽃. 여기 있습니다. 오전 일을 마친 부부의 점심시간. 여름날, 더위에 입맛을 잃어갈 때 자주 해 먹는 국수입니다. 화룡점정은 바로 이 꽃잎. 눈으로 먼저 먹어봅니다. 오늘 실력발이 완전히 웃기는데요. 큰일 났다. 그냥 눈으로 이렇게 앞서요, 오늘은.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거 되게 많이 뜯어 먹었어, 길거리에서. 아유, 맛있다. 진짜 맛있어? 맛있다고.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 하나 둘 심기 시작한 야생화. 인생의 파도를 몇 차례 건넜지만 이 꽃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풀어지곤 했습니다. 같이 보고, 예뻐해 주고. 꽃이 지는 게 아쉬워서 꽃차 만드는 일도 시작했는데요. 되게 구수한 냄새가 나요. 저는 제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할 줄을 정말 몰랐어요. 근데 어느 날 보니까, 어머, 내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네. 라는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더라고요. 꽃차를 마실 때마다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. 그냥 이렇게 먹는 것 같은데. 한번 드셔보세요. 구수하지? 구수하네. 구수하네. 나를 위로해 주고 이렇게 눌러주고 하는 거는 얘네들 있죠. 이렇게 가면서 이제 얘기도 하고. 그리고 얘네들 보면서 얘는 어디에서 어떻게 온 거. 너는 어디서 왔지? 누구네 집에서 왔지? 뭐 이런 거 다 기억을 하거든요. 그 자리에 가면은. 아, 근데 또 이렇게 좋은 추억을 남게 해 주셔서. 진짜 감사하고. 부부를 위로하고 보듬어 주었던 꽃. 그 꽃들이 향기를 타고 또 누군가의 마음에서 피어날 겁니다. 밤굴이 아니고 초저녁 굴이겠지. 밤굴은 완전히 밤인데 밤이 조금 들어갔으니까 초저녁이겠지. 제 아버지 개그십니다. 맨떡이냐 꿀떡이지. 올리세요. 별차에 가게. 찬 기운이 뱃속까지 시원하지. 더울 때마다 여 탁 찾는 곳인데. 아무도 모릅니다. 내 말 아는 비닐 공간입니다. 소리를 들으며 시원한 바람 불어와. 그러다가 그렇지만 우리 집은 이렇게. 진심으로 인하여. 진심으로 인하여. 진심으로 인하여. 아멘